안녕하세요 팁공유마당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AI 비디오 생성기 비드노즈 AI 툴 소개해 드릴게요. AI 아바타 생성도 하고 말하는 AI 아바타 제작 가능한 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후 여러분만의 말하는 AI 아바타 제작해 보세요. 구글 검색창 비드노즈 AI 검색 후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비드노즈 AI 사이트 접속합니다. 또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바로 가기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1분 안에 무료 AI 비디오 생성과 비용 없고 경험 필요 없는 쉽고 빠른 100% 무료 AI 비디오 생성기라고 합니다. 비디오 만들기 버튼 클릭하고 사용해 볼게요. 한글로 사용할 수 있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홈 화면 중앙 다양한 스타일의 템플릿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준비된 AI 아바타 이미지가 없어도 비드노즈 AI 내 사실적 AI 아바타로 비디오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도구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들 정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 전에 가장 중요한 유료 무료 플랜 혜택 알아보고 말하는 AI 아바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사용자는 말하는 AI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는 하루당 3분의 이용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루당 3분은 매일매일 무료로 3분씩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00개 AI 아바타와 비디오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고 20개의 일을 AI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에 더 자세한 내용은 동그라미 체크된 곳 클릭 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프로 사용자 혜택을 받으실 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이용하세요. 프로 플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일일 보상 시스템도 잘 활용해 보십시오. 말하는 AI 아바타 생성할 수 있는 이동 경로입니다. 준비된 이미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AI 아바타 생성부터 하겠습니다. AI 아바타 버튼 클릭합니다. 남녀 성별 선택합니다. 생성할 아바타 외형에 대한 프롬프트 입력합니다. 현재 페이지는 프롬프트 입력이 영어만 가능합니다. AI 아바타 생성은 무료이며 4개의 아바타가 생성됩니다. 재실행키와 다운로드 버튼 있습니다. AI 이미지 다운로드하고 말하는 AI 아바타 만들겠습니다. 사진을 말하는 AI 아바타로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AI 토킹 에버타 버튼 클릭합니다. 이미지 업로드와 AI 아바타 생성할 수 있습니다. AI 아바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선택합니다. 보이스 선택합니다. 선택사항 없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입니다. 프롬프트 미리 듣기 버튼입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비디오 생성 버튼 클릭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해보겠습니다. 말하는 AI 아바타 생성되는 거 보여드리고 저장, 다운되는 경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비디오 버튼 클릭합니다. 제너레이트 비디오 버튼 클릭하면 홈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생성된 말하는 AI 아바타 영상 확인은 홈 화면 왼쪽 내작품 클릭합니다. 생성하는데 2,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받은 3분의 시간은 사용하고 남았어도 누적되지 않으니 아끼지 말고 다 사용하세요. 이번은 홈 화면에서 말하는 AI 아바타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방법은 정교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AI 비디오 영상 크기 선택합니다. 이 작업창은 단순히 이미지를 말하는 AI 아바타로 바꾸는 과정뿐만 아니라 장면을 추가하고 텍스트를 넣고 음악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아래 프롬프트 창 있습니다. 말하는 AI 아바타 생성시 설정 옵션 선택 버튼입니다. 아바타 버튼 클릭합니다. 비드노즈 추천 현실적인 아바타 있습니다. 말하는 포토,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와 추천 이미지 사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이미지 가져와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미지 배경 제거 취소합니다. 한국어 보이스 속도 설정, 현재의 설정으로 AI 아바타 이 포토 토킹 생성 클릭합니다. 이미지의 모양 네모, 원형, 원본 크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경 음악도 선택 가능합니다. 영상의 자막 삽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듣기 확인하고 화면 상단 오른쪽 생성 버튼 클릭합니다. 나도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전에 어렸을 때 알았었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었던 이전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빠지기 전에 나도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전에 어렸을 때 알았었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었던 이전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바타 사진으로 댄스 영상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비드노즈 AI 이미지 생성과 말하는 AI 아바타 영상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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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Yet,